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교 화성시 정남면 계양리 토지 1780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계형 55530번입니다. 감재가는 61억 5620만원이며 토지 면제 1780평형에 건물 면제가 1519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43억 934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4억 3094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2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30억 1653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3월 21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교 화성시 정남면 계양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평택 화성고속도로 향남아시생활권으로 동호 첨단산업단지 동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온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전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대체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례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용하는 것이 월신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적 중공업적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층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차로 재산권 등산하지 못하는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해당 업종의 입주및 사업자 등록 가능한 용도지역인지와 건축부 대장상 이왕 현황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사전 체크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지적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재행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 및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요구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나 편안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의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준치를 준비 중이시거나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화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화성시, 정남면, 계약리의 매물은 토지 면적 1,780.3평형에 건물 면적은 1,519.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61억 5,62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3억 934만원에 오늘 2023년 2월 15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억 3,09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계획관리제거 토지 9필지로 대표필지 대지 개별공시지가는 제공배대당 44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0년 5월에 사용성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4층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재 및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사 말소개준 권리는 2010년 5월 28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3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04억 3,71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묶어맹사상 기계기구도는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이나 도로는 일부 지분경매인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나 제니별기준 다수의 점유자가 추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철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성시 장남면 그린지세 및 공장창고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성시 장남면 인근 공장창고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성시 장남면 공장창고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민 수급회나 그리고 하성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2% 매각률 59%에 경쟁률은 4.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공장창고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럼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국나침반인 면책적고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교 화성시 정남면 계양리 토지 1780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국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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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